저 좀 따라해보세요. 혼돈 속에 질서 질서 이런 말이 뭔지 아세요? 혼돈 속에 질서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의 기본이 뭐예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서라는 게 뭐예요? 약 한 100개의 점이 줄을 쫙 세워서 일정한 질서를 잡는 게 이게 질서라고 봅시다 그러면 질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100개의 점이 혼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건 점이 이만해 어떤 건 이만해 막 100개의 점이 아무것도 없으면 질서가 안 생기죠 그래서 깔끔하게 살려다보면 깔끔해진다니까요 혼돈이 먼저 와야 돼요 저기 제가 가르치는 부원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원장으로 독립을 했지만 그 친구가 항상 강의를 갔다 오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원장님 있잖아요. 저는 강의에 소질이 없나 봐요 걔 강의한 지 7년 차였거든요. 나는 벌써 25년 차잖아요 저는요 강의에 소질이 없나 봐요. 오늘 또 망쳤거든요 강의를 저는 진짜 재능이 없는 것 같고요.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감히 7년 차짜리가 질서를 바래? 네 혼돈에 점이 20개도 안 되는데 감히 그걸 줄을 세우고 나서 그게 질서가 안 맞는다고 말을 해? 어쩜 얘는 자기 혼돈을 이렇게 견디지를 못할까? 그런 사람들이 직업객사 한다고요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힐 때까지 반드시 혼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직업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혼돈을 참는 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정말 재능이 없나 봐요 이게 혼돈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근데 봐요. 너무 두려워요. 나 이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두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까지 왔으니까 두렵지 여러분 거기까지 안 왔으면 이렇게 누워있는데 두렵냐? 두렵냐? 안 두렵지 지금 애들 데리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애를 진작 일찍 데리고 너무 중학교 때 데리고 와서 애가 너무 영어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고 여긴 불어까지 해야 되고 영어도 안 되는데 불어랑 죄 섞여서 뭐가 말인지 똥인지도 모르겠고 애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아버지가 해줘야 될 말이 혼돈에 대한 기특함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애가 미치고 환장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국에 있으면 불어가 있냐 영어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죠? 얼마나 신났겠어? 아무것도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한국어만 하는 거예요 원래 언어가 들어오면 혼돈이 돼요 내 말이 다섯 살 아기 말 같고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는 것 같고 외국 사람 만나서 말 한번 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콕 당한 것 같은 느낌 들고 와가지고 그냥 짜증 확 나고 별것도 아닌 놈한테 그냥 무시당한 것 같고 기분 더럽고 와가지고 그냥 근데 미쳤지 여기를 왜 왔나? 여러분 이런 혼돈이 정상이죠 이 혼돈이 뭐예요? 많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지금 많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질서가 올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돈이 미어 터질 때 질서가 옵니다 여러분 혼돈은 미어 터질 때 상위 질서 단계로 올라가요 미어 터질 때 자 봐봐요 목욕탕을 상상하세요 목욕탕에 있어 뜨겁게 샤워를 막 해서 그럼 목욕탕에 막 뜨거운 온기가 막 있잖아요 그죠? 그때 문을 열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 공기랑 섞일 때 우리의 눈으로 혼돈을 볼 수 있죠 막 하얗게 보이잖아 혼돈이 미어 터지고 나면 어떻게 상위 질서로 올라가죠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온도로 싹 정리 근데 미지근한 온도로 계속 있으면 미지근해서 못 살겠죠 그죠?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상위 질서로 올라가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혼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또 도전 그러고 나서 도전이 되면 또 모든 게 막 100개, 1000개의 혼돈이 막 생겨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한 단위 상위 질서로 올라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모든 스타일은 뭔지 아세요? 혼돈을 수천 번 경험하고 상위 질서를 수천 번 경험한 거예요 그 질서가 다 모여서 그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강의한 지 26년이 됐잖아요 수저 없이 혼돈을 겪었죠 옛날에 내 강의에 못 들어줘 아이가 돈을 다 돌려줬어야 되는데 누군지 찾지 못하겠어요 찾아서 돈을 돌려줘야겠는데 못 돌려주겠네 자 옆 사람 눈 한번 봐봐요 다 혼돈 아니야 지금? 다 혼돈이지? 혼돈 속에 있어 얼마나 혼돈 되는 게 많겠어 자 지금부터 둠 두드리면서 큰일한다 시작 큰일한다 아유 큰일한다 진짜 큰일해 특히 여기 와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 5년 미만 학생들 정말 큰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혼돈을 겪지 않으면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 나왔다는 거 뭐예요? 일부러 지가 혼돈 속으로 빠져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혼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극심하게 혼돈도 어때?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혼돈이 아니라 침울한 혼돈들이 막 어느 날 한꺼번에 들어오는 날 있죠? 어? 막 한국에서 돈 안 왔어 왜 안 붙여? 어? 돈도 떨어져서 미치겠는데 힘들어서 죽겠는데 학교 가서 왕창 깨지고 아무리 해도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해 죽겠고 거기다가 뭐 사귀던 애도 헤어지자고 있지 여러 가지로 겹치면 막 죽고 싶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 혼돈이 올수록 뭔지 아세요? 내가 많이 했구나 남자랑 헤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귀었다는 뜻이잖아 어제까지 좋았던 뜻이잖아 그죠? 다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도 한번 같이 가보실어요 손을 이렇게 해봐요 이게 뭐야? 파장이에요 파장 자 지금부터 스키를 한번 타볼까요? 스키? 스키 탈 줄 알아요? 스키는 어때요? 이쪽 간 힘으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가면 이쪽도 조금 오지 이쪽 조금 갔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확 가면 분명히 자빠져요 그죠? 그래서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은 뭐예요? 리듬을 타는 거죠 그죠? 좌우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가면 손을 해봐 시작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리듬이야 그러면 좀 크게 하려면 어떡해 이쪽을 크게야 이쪽도 크게 가 그죠? 이게 이걸 파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만큼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사귈 때 그 남자랑 사귀었을 때 너무 좋았어 100만큼 좋았어 그러면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꼭 100만큼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만큼 슬프다고 승질낼 일이 아니지 100만큼 좋았으니까 100만큼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어우 별로였어 한 10 정도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도 뭐라 그래요 갈등했으니까 갈등했으니까 딱 10 정도 그러니까 왜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 슬프다는 건 거기에 대한 욕망이 무진장 크고 내가 그걸 무진장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서 너무 속상하고 많이 물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다 거기 와서 한 7년 됐는데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아니요 7년간 큰일 했어요 7년간 애들 컸고 7년간 나도 컸고 7년간 기반도 조금 부족해도 마련했고 살아냈고 이거만 해도 큰일한 거거든요 우리 원래 그 대단한 거 눈으로 봐주는 남들의 그거보다 이렇게 늘 살아가는데 99% 딱 거기에 애쓰고 그리고 사는 거거든 그거만 해도 되게 큰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약보면 절대로 안 돼요 생계를 약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생계 약보지 말아요 생계도 어떤지 아세요? 근데 1, 2, 3단계는 있어요 그냥 안 죽을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안 죽을 만큼 강의하지 않아요 강사들 중에서도 안 죽을 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공부 대충 하고 홍보 영업도 대충 하고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난 강의보다 더 잘하는 게 영업이에요 난 정말 잘해요 나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눈에 불을 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잘하는 건 원천기술 강의하러 나가는 건 가공기술 이해가 가나? 그거 아세요? 강의만 잘하면 굶어 죽어요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나를 팔아낼 수 있는 팔로까지 개척하는 거 포함해서 직업이에요 피아노 잘 치는 건 원천기술 피아노를 먹고 사는 건 가공기술 이해가 가요? 103동 505 아줌마랑 빨리 친해져야 그 집 애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집 엄마를 잘 꼬셔요 옆집도 소개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어내야 피아노로서 내 직업 나를 먹여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걸로 나를 먹여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배운 건 배운 걸로 끝나요 중요한 건 배운 걸로 나를 평생 먹여살릴 수 있는 직업화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가공기술이에요 영업을 하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팔지 못하면 배우기만 하신 거예요 그 배운 걸로 나를 먹여살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배워요? 그렇지 그 배운 걸로 그걸 왜 배웠어요? 그걸 배운 이유는 내가 이걸 좋아해서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좋아하는 걸로 나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좋아하는 걸로 나를 먹여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하는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나를 먹여살릴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영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줘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가 말해야지 누가 말해줘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한 번 들어가서 보세요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돼 알았지? 구독을 누르는데 막 거기에 이런 거 써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광고 좀 안 붙이시면 안 되네 붙여야 된다고 광고를 안 붙이면 유튜브가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가는데 우리 직원 세 명이 붙어 있어요 내가 걔네 세 명 월급을 주면서 찍고 편집을 해서 올려요 그 월급을 어디서 뽑냐? 그럼 광고를 반드시 중간에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보라고 특히 캐나다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광고비가 한국보다 두 배 비싸니까 너무 웃겨 나도 이거 다 두 달 전에 알아낸 사실이에요 몰랐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나이 60 이후에는 계속 영어로 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내다 파는 중이에요 원천 기술과 가공 기술에 대해서 꼭 생각하세요 나는 원천 기술만 있나? 아니면 나는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죠 또 반대도 있어요 가공 기술은 되게 뛰어난데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시간과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뒤로 돌아오게 돼 있다 반드시 채워넣게 돼 있어요 반드시 채워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보세요 저는 영업하는 거나 강의를 하는 가공 기술은 되게 뛰어나요 25년간 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뭐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영어로 강의하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영어라는 원천 기술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잠시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이걸 채워야 두 개가 같이 합쳤을 때 항상 역량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는 건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쁜 거예요 이게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면서 일하는 게 그렇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자꾸 하죠 미치겠다 나 시간만 있으면 나 알바 같은 거 안 하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안 돼 불가능한 일이고 원래 사람이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원천과 가공 기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돈 벌고 이럴 때가 가장 공부가 잘 돼요 늘어지게 공부만 하는 거 봐요 훨씬 서러워하지 말아요 서러워하지 말아요 나는 공부할 시간만 나면 좋겠어요 돈 벌으냐고 너무 시간이 없고 미치겠어요 아니야 잘하고 있는 중이야 이럴 때가 훨씬 더 나아요 기특하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기특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기특한 공부가 더 나중에 실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왜? 내가 아까워하면서 한 공부이기 때문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저는요 돈도 벌고 조금 있었는데 너무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세요 괜찮아 공부하러 돌아가는 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확 돌아가 그러고 나서 잠시 돈 버는 거 멈추고 어때?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갖고 공부해 여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갖고 공부하러 왔거든요 근데 다 까먹는 거 같아요 뭘 까먹냐 그게 공부하는 게 남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필요한 시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기 왔으면 좋겠어 뭔 틀이 오래 내가 아니 안 올해 또 들어 해야 되나 보다 안 올까? 영어 공부하러 한번 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난 정말 시간이 안 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하고 뛰고 막 저는 매달 벌어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뿌려줘야 되는 사람이 19명 이상 되고 늘 시댁, 친정, 몽땅, 직원 다 그래서 나는 늘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영어 공부할 시간이 거의 안 나요 나는 언제 하냐면 밤 11시에 영어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와요 11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렇게 밤 피곤해 죽겠는데 막 거의 내가 내 영어는 다 졸면서 한 영어라 이상해요 정말 취해서 한 것처럼 너무 졸리고 피곤해 미치겠는데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될까 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꿈을 이루는 게 육체 노동이죠 그렇게 몸이 피곤해야지 원래 꿈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몸이 너무 쌩쌩하면 안 돼요 피곤해 죽으면서 이렇게 뭔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다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에 아우 돈 버는 것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일 딱 그만두고 제일 두러운 게 학생이죠 아우 저렇게 공부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제가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벌면서 하는 공부가 아주 제대로거든요 너무 아까운 시간 내는 거라 내 한 시간은 무지 비쌀 거 아니에요 그 졸면서 그게 훨씬 더 공부가 되거든요 아까워서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문제없다 그ذا는 보니까봐요 꼭꼭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할 수 있어요 꼭꼭 안 하고 싶다 왜 그러 Buddhism